잠깐만 여기서 엔딩을 봐버리면은 그냥 끌게요 아 이거 나 여기 있었으면 잡았네 레이브즈 멈춰 이 녀석 이거 맞냐 이거 아 진짜 그레이브즈 화나겠다 이거 아 세트용 화났네 이거 어떡하냐 세트용 파 많이 났어 이런 파는 여러분 그걸 사야되요 그거 바로 이거지 니즈도 한번 가지고 좀 다이브 당하나? 좀 다이브 당하네 잘게 맞고 있네 아 저도 뺏으러 가야되는데 아 아깝네 야 근데 망한 그 부치고 왜 이렇게 잘하고 있냐 우조루가 이거 좀 뭔가 캐리를 안해주는데 아쉬운데 어떤 차이를 온 세상에 퍼뜨리자 이제 또 간다 흐헤헤 나 우드리 왜 아직도 5렙이야 이거 나 때는 지금 7렙이었는데 아 잡소 먹네 내가 비안하다 비안하다 스윗의 바탕 비안하다 이류도 이 정도 해줬으면은 팀을 해줄거야 이 정도 벗을릴거지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못가거든 갔나? 간거 같기도 해 뭔가 퍼뜨리자 혓방패도 못 먹어 좀 뗄거야 이거 소프트 치고 아 미안 아 망했다 아 손 낸대 이거 나 축구 2명 잡으면 이득이냐? 손 낸대 이거 우리팀 오 뭐지 2레일은 너무 손 넘었지 얘가 올해 하나 보다 더 센 거 같은데? 타워 한 번은 막자 거기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? 어? 페타로스네 어이C 왜 그랬지? 나이스 어이C 먹고 싶은데? 왜 궁을 쓰지 않는 것인가? 허리가 안 되는 것인가? 어이C 셋한테 죽었어 다행이야 좀 건방진데 아들을?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갈 거예요 아들을 잡으러 어이C 제즈가 약간 상대 곧뒤 복구시켜주는 느낌인데? 뭔가 잡았죠? 아 개건한데? 블랙리스트에 안 멈는다 제즈가 말했다 제즈가 할까?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즈가 할까? 제즈가 할까? 블랙리스트에 안 멈는다 아 뭐야 상대 한 명 나갔네 비오비 비오비 한 명 나갔네